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는 폐기수순으로 돌아가는데 궁금했던 것은 이렇게 부결이 된 이후에 실제 편향된 언론사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저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편향된 언론들이 어제 해병대원 특검 부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얼마나 억지를 쓰는지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딱 잘라 말씀드리면 정신승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승리. 어떤 내용인지 오늘 쭉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보시는 중간중간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우리 구독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이 됐습니다. 찬성 179 반대 111 무효대표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이 된 이후에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편향된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를 할지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편향된 언론사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는지 좀 들여다봤고 어떻게 보도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부들부들하고요. 심지어는 정신승리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들되는지 어떻게 정신승리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MBC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반협박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실제 MBC가 이렇게 보도합니다. 최상병특검법 결국 폐기 대통령 거부권 문턱을 못 넘었다. 더 나아가서 총선 참패에 회촐이 많았다더니 결국 민심 거슬렀다. 더 나아가서 압도적인 특검 찬성 여론 특검 부결에 역풍 커지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역풍 불 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대통령실 여당은 크게 안도 하지만 앞으로는 즉 뭐라는 겁니까. 22대 국회에서는 통과시키겠다. 22대 국회 두고 보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MBC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의 목소리와 똑같이 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MBC 보도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한겨레의 경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한겨레는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상병특검법 끝내 부결시킨 방탄 여당. 그러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최상병특검 끝내 부결 언제까지 민이 외면할 텐가라고 글을 쓰고 있고 경향신문은 여 막판 대통령 방탄 결집 총선 참패에도 안 변한 당정관계 이렇게 쓰고 있으며 최상병특검법 부결 방탄 여당은 민심을 저유로웠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MBC를 비롯해서 한겨레의 경향이 얼마나 부들부들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상 이들이 거론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라는 겁니까. 민심 그리고 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해병대원 특검의 부결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MBC도 그렇고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또 쓰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MBC도 결국 민심을 거슬렀다. 자 한겨레도 언제까지 민이 외면할 텐가. 더 나아가 경향도 민심을 저버렸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을 부결한 거 가지고 이들이 지금 민심, 민의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들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민심이 뭐고 진짜 민의가 뭘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들이 말하는 민심과 민의를 저버리고 거스르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민생법안 폐기. 실제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지 않았던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리지 않았던 그 민생법안이 본회의에 못밟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민심 저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민의를 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는 안 합니까. 자 이렇게 폐기된 민생법안이 얼마 되느냐. 무려 1만 6,359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이 1만 개가 넘는 민생법안은 여야가 모두 다 협상한 거예요. 모두 다 동의한 겁니다. 즉 민주당이 의지만 있었으면요. 본회의에 올라갔고 모두 망치 두들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렸습니까. 실제적으로 표결했어요. 안 했죠. 뭐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즉 뭐하는 겁니까. 여야가 협상하지 않은 각종 특검과 각종 말도 하는 악법들은 모두 다 올려놓고서는 실제 여야가 협상한 민생법안 1만 6,359개는요. 본회의에 상정도 못 시켰다고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뭐가 진짜 민의를 저버리는 겁니까. 뭐가 진짜 민생을 외면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편향된 언론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민주당 뭐 했습니까. 여야 협상 안 된 민주요공자법 전제사기법 이런 것은요. 자기들끼리 본회의에 올려서 단독 처리 시켰습니다. 결국 뭐를 이끌어낸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떻게든 정치적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런 짓 버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현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실제 민생을 위해서 여야가 협상한 것은 본회의에 올리지도 않으면서 여야가 협상하지 않은 것은 본회의에 올려가면서 말도 안 되는 입법법거를 벌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향된 언론사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우리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향해서 또는 대통령실을 향해서 민의를 저버렸다. 민생을 저버렸다. 민심을 저버렸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또 씌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어제 막상 해병대원 특검의 표결이 이루어졌고 이와 관련돼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실제 국민의힘에서 몇 명이 나왔습니까. 5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저는 반란표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 표결이 이루어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거 두 자리 되는 거 아니냐. 이거 10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고 다수의 언론들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5명을 제외한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일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겠냐. 실제 5명의 반란표. 사실상 자신들이 말을 했습니다. 예고대로 찬성표 던졌다고요. 자신들은요. 자신들이 그동안 밝혔던 의사대로 찬성표 던졌다고 반란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고밖에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쭉 보여드리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KBS도 실제 이탈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SBS도 어디서 나왔는지 TV에서는 어디서 나왔는지 채널A도 어디서 나왔는지 MBN도 어디서 나왔는지 이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JTBC, MBC를 제외하고 모든 방송사들은 실제 이 이탈표현을 추적을 한 것이고 그 이탈표가 사실상 야권에서 나왔다, 민주당 측에서 나왔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재미있게 분석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바로 JTBC와 MBC예요. 특히 JTBC와 MBC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효표, 4표. 무효표, 4표. 그러니까 찬성 반대표가 아니라 무효표, 4표 가지고 이들이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JTBC가 어제 단독까지 달아서 이런 보도를 하더라고요. 가 옆에 점 찍고 과로 치고 무효표, 4표 중 3표는 찬성성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효면 무효고 반대면 반대고 찬성이면 찬성이지 찬성성이 뭡니까 도대체가. 네?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무효표, 4표 중에 막상 무효표 중에서도 갓 쪽에다 찍긴 찍었다. 근데 거기에다가 점도 찍고 과로도 찍어가지고 일부러 무효표 만들었다. 사실상 이거는 찬성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JTBC 뿐만이 아니라 MBC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무효표, 4표 뜯어보니 찬성 취지 3표, 반대 취지 1표로 갈렸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든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안 나온 것처럼 더 나아가 이와 관련돼서 찬성표를 한 표라도 더 늘려보기 위해서 자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번 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돼가지고 사실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5명을 제외하고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걸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호도를 하려고 더 나아가서 찬성표를 한 표라도 더 이끌어보기 위해서 무효표, 4표 중에서 3표는 찬성에 가깝다. 찬성성이다. 라는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신 승리입니까? 이 얼마나 정신 승리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5명을 제외하고선요. 국민의힘에서는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어요. 즉 민주당에서 적어도 6표 이상이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저들이 전승 승리를 하고 있는 무효표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민주당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확연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에서 나온 그 무효표를 어떻게든 포장을 해주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그게 찬성성에 가깝다. 이와 관련돼서 반대치지 한 표로 갈렸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이탈표를 찬성에 가깝다라는 식으로 저들이 포장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치근합니까? 여러분들 이 얼마나 치근합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포장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특히 JTBC, MBC 기자분들 현실을 받아라 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그럴까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어제 해명대원 특검법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JTBC, MBC가 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찬성표로 하나라도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효표까지도 찬성에 가깝다, 찬성성이다 라는 포장지를 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요 22대 국회 때문입니다. 22대 국회. 자 왜냐? 실제 민주당과 좌파들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실제 22대 국회에서도 이 해명대원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어떻게 발의를 하느냐? 더 보강된 특검법으로 22대 개원을 즉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또다시 말도 안 특검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언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JTBC, MBC가 무효표까지도 찬성에 가깝다는 포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22대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1대 국회에서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표가 이탈이 돼야 된다고요? 17표가 이탈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8표만 이탈되더라도 실제 민주당의 각종 특검들 민주당의 각종 악법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호권을 쓰더라도 이게 뭡니까? 무력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하는 겁니까? 한 표라도 늘려보려고 JTBC, MBC가 저렇게 무효표까지도 포장지 깔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1대 국회가 아니라 22대 국회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 그리고 실제 일을 위해서 저 좌파들이 뭐를 하느냐?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는 1일 대규모 장애 집회를 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게 대규모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보려고 이들이 작당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좌파들이 대규모 집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론전이 필요해요. 즉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떡밥을 던져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호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대규모 장애 집회가 될 수 있는 뗄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뗄감이. 자 이렇게 때문이라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편향된 언론들이 이를 위해서 뭐 할 거라고요? 뗄감을 공급할 거라고요. 뗄감을.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어제도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실제 편향된 언론들이 해병대원 특검법의 동력을 얻어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대규모 장애 집회로 만들어내려고 뗄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뗄감을 넣고 있느냐. 자 보십시오. JTBC 또 단독 보도예요. 이종섭 이첩 보류 직전 대통령 시각 168초 동안 통화. 자 MBC 또 단독 보도합니다. 02-880 대통령실 전화 확인 168초 통화. MBC 또 단독 보도합니다. 윤 대통령 8월 2일 이첩 직후 이종섭에게 연달아 세 차례 전화. 자 한겨레도 단독 보도합니다. 윤 우즈백 출장 이종섭 세 차례 전화. 박정훈 통화 중 해임. 자 한겨레도 단독 보도예요. 주요 고비마다 지침 존나. 윤 이종섭의 18분 넘게 네 차례 전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편향된 언론사들이 어떻게든 최해병대원 특검과 관련돼 가지고 동력을 얻기 위해서 그와 관련돼서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윤석열의 통일을 겨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뗄감 두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잘 보신 친구분들 언론 보도를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친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JTBC고 MBC고 한겨레고 모두 다 단독 달고 있어요. 모두 다 단독 달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지금 JTBC도 단독 달고 있고요. MBC도 단독 달고 있고요. 한겨레도 단독 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좀 읽어봤는데요. 뭔가 좀 이상한 게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단독 기사라는 건 어떤 기사입니까? 하나의 언론사가 자신들만 입수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보도하는 게 바로 단독 기사예요. 자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JTBC의 168초 통의 통화. 단독 보도. 이거랑 MBC의 168초 통화. 이거랑 뭐가 달라요? 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제가 실제 보도도 봤어요. 내용이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기자분들 좀 알려주세요. 뭐가 다른지. 네? JTBC의 168초 통화 단독 보도랑 MBC의 168초 통화랑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JTBC도 단독 달고 MBC도 단독 다는 겁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좀 알려주세요. 자 더 나아가서 MBC의 연달아 세 차례 전화 단독 보도. 이거랑 한결에 세 차례 전화 단독 보도. 이거랑 뭐가 달라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봐도.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고요. 네? MBC의 세 차례 전화 단독 보도랑 한결에 세 차례 전화 단독 보도랑 뭐가 다르냐고. 자 더 나아가서 보시는 것처럼 한결에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주요 고비마다 지침 좋나 윤 이종섭의 18분 넘게 네 차례 전화 썼습니다. 자 이거랑 MBC의 168초 통화 MBC의 세 차례 전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제가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MBC의 이 보도와 이 보도를 합친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 보도라는 겁니다. 이 보도. 저는 다른 점을 모르겠어요. 다른 점을. 그러니까 지금 MBC, JTBC, 한결에 똑같이 단독을 다 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목도 굉장히 비슷하고 심지어 내용도 비슷하고 뭐가 다른지를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단독 달고 보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제발 뭐가 다른지 좀 알려주세요. 조금이라도 달라야지 단독이란 걸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저는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너무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론인 분들이 좀 설명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자 신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이와 관련돼가지고 실제 함께 보도를 한 곳이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바로 SBS예요. 자 SBS도 실제 이첩 당일 국방장관에 3번 전화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앞서 보여드린 누구랑 똑같은 겁니까? JTBC, MBC, 한겨레는 똑같아요. 자 그런데 JTBC, MBC, 한겨레만 실지 않은 내용을 SBS는 실은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와 대통령실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JTBC, MBC, 한겨레가 모두 다 윤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에게 전한 걸 두고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의심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물음표만 던져놓고 당사자들한테는 그 어떠한 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단독 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SBS는 어떻다는 겁니까? 같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지만 뭘 해주는 거예요? 이종석 장관과 대통령실의 목소리를 함께 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점이 다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실제 SBS 보도 보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이 전 장관은 최해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입금과 관련해서 통화한 게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석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경로나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을 빼라는 지시 등을 놓고 통화한 적은 없다는 얘기였다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통화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무리한 구조작전으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전화로 소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여영규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지금 SBS 보도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잘 보세요. 지금 이 편향인 언론들이 함정을 파놓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걸 함정을 파놨냐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과 168초 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그게 몇 차례라는 겁니까? 그게 지금 3차례다, 4차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랑 통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까? 더 나아가서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과 통화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이랑 통화를 할 때 있어서 꼭 해병대원 사건으로 통화한다라는 그런 보장 갖고 있습니까? 내용 확인해봤어요? 안 해봤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실제 뭐라는 겁니까? 통화는 했지만 그 통화 내용이 뭔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통화 내용이 저들이 말하는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국방과 관련된 부분인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거는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뭔가 수사 외압을 가한 게 아니냐라는 물음표만 던져놓고 뭐하는 겁니까? 또다시 호도를 하고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걸 뚫어다가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좌파들이 장의 집회 벌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보도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지 알맹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대통령이 이종석 장관과 통화를 했지만 그 통화 내용이 뭔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것을 뭐만 하고 있습니까? 의심만 하고 있고 물음표만 던지면서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편향된 언론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랑 똑같습니까? 바로 최근에 편향된 언론들이 제기하는 경로설과 똑같은 거예요. 경로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대통령이 경로를 한지 안 한지도 몰라요. 더 나아가서 경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경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편향된 언론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진짜 경로한 것처럼. 두 번째, 그 경로와 관련돼서 수사 외학과 관련한 경로를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포장지만 예쁘게 깔아놓은 거예요. 알맹이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똑같은 겁니다. 경로설도 더 나아가서 통화 내용도 그 어떤 것도 진상이 밝혀지진 않았고 그 어떤 사실관계가 안 밝혀졌는데 뭐만 해오는 겁니까? 자극적인 포장지만 딱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동력의 뗄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 넘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뭐라는 겁니까?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실제 저 편향된 언론들이 물음표를 던지는 경로설과 관련돼서 물음표를 던지는 통화와 관련돼서 어떤 게 진짜인지 우리가 기다려보고 기다려보고 그와 관련돼서 목소리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 넘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우리는요. 한 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당해봤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시절을 똑같이 당해봤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JTBC를 중심으로 정말 자극적인 포장지 씌워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가짜인지 선전선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습니다. 진실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좌파들은요. 자극적인 포장지로 우리 국민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물음표를 던지게 해요.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상황으로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가하게 하는 게 바로 저들의 전법이라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지금에 있는 경로설도, 지금에 있는 통화도 그 어떠한 사실관계, 그 어떠한 내용이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하는 겁니까? 그냥 자신들이 제기하는 물음표, 자신들이 제기하는 의문점 그것만 부각을 시켜가지고 진짜 윤 대통령이 경로한 것처럼 진짜 윤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가한 것처럼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짜 넘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걸 저들만 떠드는 건 문제가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편향전 언론들이 VIP 경로서를 얘기하니까 누가 따라했습니까? 조중동이 똑같이 따라했어요.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것과 관련돼서 조중동이 똑같이 받아두는지 안 받아두는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걸 국민의힘 내부에서 똑같이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초장애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장애. 조중동이 받지 못하도록. 설령 조중동이 받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받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가 중요하다고요? 22대가 더 중요하다고요. 자, 그런데 21대부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5명의 반란표가 나왔잖아요. 5명의 반란표. 이 사람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치하는 꼬라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22대 국회에도 이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언론을 향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들이 받아쓰는 걸 똑같이 말하면서 나 언론들과 똑같이 말해요. 언론들 나 좀 띄워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즉, 뭐하는 겁니까? 착한 척하는 정치인이 분명히 또다시 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편향된 언론들, JTBC, MBC 한결의 경향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거기에 어떤 함정이 파여 있는지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절대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들이 이렇게 보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더 약해지는 겁니까? 민주당의 특검의 동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들이 자극적인 포장재를 깔고 있지만 실제고 뭐가 없다고요? 알맹이,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누가 채워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에서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들이 제기하는 물음표, 저들이 제기하는 의문점, 저들이 제기하는 의심, 이걸 다 모하면 되겠습니까? 수사기관의 팩트체크를 통해서 수사가 있는 수사를 통해서 알맹이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수처가 관련하여가지고요. 텔레그램 통화기록 분석하고 있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3차 소환조사 검토까지 하고 있대요. 더 나아가서 경찰도 전술교본 확보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 경찰은 다음 달 중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만간에 수사 결과 나올 거라는 거예요. 조만간에. 자,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편향된 언론들이 제기했던 물음표와 관련돼서 그들이 제기했던 의심과 관련돼서 팩트체크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저들이 주장했던 것이 틀렸다라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되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의 특검의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뗄 값 넣는 것이고 그 뗄 값을 받아다가 이 좌파들이 장애 집회까지 버려가지고 여론 좀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함정 빠지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가 계속해서 팩트체크하고 이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을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요. 시간은 우리 편. 왜냐? 지금 저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과 관련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 최근 검찰이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문다혜와 관련된 수사,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문재인 수사, 김혜경 수사, 이재명 수사 실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언론 보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입법폭거, 말도 안 되는 특검 강행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잘 방어를 하면 된다. 그 방어를 함에 있어서는 편행한 언론들이 뗄 값 넣는 걸 부러뜨리면 된다. 저들이 지금 제기하는 것은 자극적인 포장지는 있지만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